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컨택트 중심의 다우 선물지수가 현재 1%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언택트 중심의 나스닥 선물지수는 비교적으로 적은 상승폭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또 원유 수요 회복 기대감에 따라서 유가가 다시 한번 43달러를 돌파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과 함께 상품별로 어떤 전략들 얻어갈 수 있을지 1시간 동안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준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아토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도 방송하면서 출연해서 여러분들하고 시장 상황을 같이 볼 건데요. 오늘 양아농스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부양에 대한 관한 내용 정책 이슈들과 기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오늘 금일 있을 시장 미증시에 대한 포커스랑 주요 종목들 골드랑 오일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미국의 정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속속들이 인재들이 선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 어떤 변동성 미칠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1611-1612 문자번호 샵 00822번 저희가 열어두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채널도 저희가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 외에 아토 마스터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검색해 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상품별 시세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골드를 제외한 모든 상품들이 상승 중입니다. S&P500부터 살펴보시죠. 미니 S&P500 0.8%가량 상승해 주면서 3,60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4% 상승해서 1만 1,95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가격은 강한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1.4% 올라서 43.68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골드 가격은 큰 폭의 조정세 나오고 있습니다. 1.7% 하락해서 1,805.3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유로 FX는 강구합권에서 움직입니다. 1.1866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상품별로 왜 이런 시세들 나오고 있는지 글로벌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보시다시피 지금 미국 정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연방총무청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선언했다는 소식입니다. 대선 결과를 두고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러한 연방총무청의 결정을 존중해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다가 나는 에밀리 연방총무청장과 그의 팀이 원래의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일을 하도록 권고한다. 내 팀에도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라고 올리면서 앞으로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정권을 이양하는 것에 자신이 협력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 시끌벅적했던 정권 인수 과정이 앞으로는 순탄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그동안의 시장에 짙게 깔려있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 이런 이슈들 상품별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의 재무장관으로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을 지명했습니다. 옐런 전 의장은 정치적으로 온건 성향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안전한 선택이자 또 경기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서 시장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와 세금 인상 같은 이슈보다는 연준 의장 출신의 재무장관을 뽑아서 바이든 당선인이 경기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건데요. 또 옐런 전 의장은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꼽힙니다. 재임 당시에 물가 안정보다는 고용 확대에 조금 더 집중을 했었고요. 또 금리 인상 충격도 선제적으로 줄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옐런은 코로나19 팬데믹 타격으로 미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경기 부양책 계속 추진하고 만약 의회에서 협조를 꺼릴 경우에는 자신이 몸담았던 연준, 특히 파월 의장과 긴밀하게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 번 커지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뉴스도 살펴보시죠. 시카고 연준의 찰스 에반스 총재가 제로 기준금리가 어쩌면 2024년까지도 유지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에반스 총재는 미국의 경제 회복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quiet along, west to go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내년 경제가 반등하고 또 효능이 높은 백신이 빠르게 보급이 되면 상황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그래도 연준이 제로금리 정책을 중지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023년까지도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것 같지 않다면서 내 의견으로는 심지어 2024년 말까지도 힘들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의회의 경기부양책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과연 차기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를 볼 수 있을지 저희가 이 부분을 또 관전 포인트로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슈 오늘 나왔는데 정말 굵직한 인사들이 시장에다가 중요한 말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지 안전 자산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위험 자산들이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지금 시장에는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이슈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첫 번째 이슈를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미 연방총무처 바이든의 정권 인수 개시 통보 트럼프 대통령이 SNS와 함께 어느 정도의 이러한 정권 인수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진행해 줬거든요. 그런데 저는 약간 여기서의 변수가 조금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권 인수 단계에서 어느 정도 조금 워낙에 우리가 권윤도 시장을 함께 이루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대부분 SNS 언론 플레이라든지 약간 시장의 변수를 조금 제공했던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정권 인수 과정에서도 조금 변수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 이슈에서 볼 수 있듯이 정권 의향을 진행했고 이제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 대선 이후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조금 더 볼 수 있겠죠. 시장에 대한 투심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제 조 바이든 당선이 되고 나서 지금 제니 헬런이 전 연준 어떻게 되면 지명을 하게 되면서 사실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과 어떻게 보게 되면 안정적인 고용 그리고 현재 지금 사실 이제 2023년까지 아직까지는 제로금리로 지금 유지를 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제로금리를 유지를 하게 되면 사실 달러에 대한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통화 자치라든지 조금 지식 좀 하락에 대한 방향 속을 조금 더 강하게 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 내에서도 이제 FOMC 이후에서도 말했던 게 평근물가제를 조금 이제 진행을 하되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용인을 한다라고 했던 얘기도 사실 이제 달러의 급격한 하락세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는 부분 때문에 이러한 이제 정책을 조금 진행을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현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사실 시장이 잘 그래요 그 성장 위주의 시장에서 부양책 위주로 시장에 가게 되면은 사실 이 과정 자체는 조금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제 유동성 시장에서의 부양책으로 볼 수 있는 유동성 시장에서의 성장 위주로 가는 시장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적으로 다시 올려놓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차기 재무장관으로 제니 앨런에 대해서 시점을 뽑았던 거는 이제 2014년도하고 2018년도에서 성공적인 통화 정책과 정산화 그리고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개선을 조금 제니 앨런이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거에 대한 시사점과 그리고 현재 시장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조금 골고루 맞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바이든에 대한 제니 앨런에 대한 평가 자체가 상당히 이 시장과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자세하게 풀면은 이제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까지라는 얘기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노란톡방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옐런 전 연준 의장이 바이든 호의 재무장관으로 꼽히게 되면서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희는 오늘 상품들 어떤 회는 보일지 일단은 이런 이슈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살펴봐야겠죠 해외선물 나우에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해외선물 나우 코너에서 알아볼 첫 번째 상품 바로 골드입니다 골드 가격이 아무래도 이 시장이 경기 회복 기대감에 짙어지다 보니까 급락이 좀 나오고 있어요 1.87% 가량 하락해서 현재 1800선이 좀 위기거든요 간당간당합니다 이 선을 지켜줄지 저희가 좀 궁금한데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팻말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골드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매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근데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일봉에서 아직까지도 상승에 대한 아직까지 건재한 틀은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이제 내년 이후까지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제로금리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내년부터 저는 1800선이 무너지더라도 1700선에 대한 강력한 보합세가 조금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현 시점에서는 사실 이제 저점 라인 때가 더 갱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하락세가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반등을 받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여간의 매도세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보게 되면은 거래량 추이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죽어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주식이랑 어떻게 보면 선물에 대한 포커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조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좋은 종목이 있더라도 이제 유동성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사실 그 주식이 아무리 기본적인 분석이 좋고 미래가치가 좋더라도 유동성 즉 자금에 대한 조달이 없다면 올라가기가 어려운 상당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거래량을 사실 차트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두 가지 측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현 시점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어 여러분들 이제 좀 이거는 조금 중요한데 뭐 가격이든 뭐 이동평균선의 가치든 뭐 주가에 대한 평균적인 단가라든지 모든 거는 가격 즉 숫자에 대해서 상대적인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 거래량을 확인했을 때 뭐 전일보다 많은 뭐 전일보다 많게 나오게 된다면은 뭐 이제 빨간색 양봉이 나오고 뭐 전일보다 거래량이 적을 시에는 파란색 양봉으로 나오게 돼서 이제 가장 간단한 거래량에 대한 뭐 이제 설명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는 보지 마시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 위쪽에 거래 평균추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5일간의 평균 거래량 이제 20일간의 평균 거래량 그리고 60일간의 평균 거래량이 있는데 전 선물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좀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은 120이라는 이 평균 거래량을 쓰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과 좀 다르게 거래량 즉 변동성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사세한 조금 디테일한 부분 조금 더 평균적인 부분이 아니라 순간적인 돌파 시점을 많이 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짧은 이제 이제 이격에 대한 거래량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중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래량에 대한 평균 추이가 지금 사실은 어느 정도 유지선을 만들어주고 있지만은 단기 거래량에 대한 추이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이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은 주가가 현재 상승 국면에서 거래량 추이가 받쳐주지 못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나오게 되는데 뭐 추가적인 조정 하락과 이제 박스권 장세에 대한 이제 먼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다만 현 시점에서는 전자에 대한 방향성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추가적인 저점 하락에 대한 갱신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1800선에 대한 이제 가격대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오늘 금일자 사실 좀 중요한 게 종가 마감에 대한 부분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골드가 금일 1800선 밑으로 조금 이제 은봉을 하회하는 이제 종가 마감이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 다음 날에 대한 방향성도 이제 매도밖에 지금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따라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 추이를 이런 가지를 보게 된다면은 사실 뭐 추가적인 유입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청산매물에 대한 실현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밖에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현재 지금 추가적인 저점 갱신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금일 시점 이후에서의 다음 날에서도 이제 추가적인 하락 갱신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오늘 금일 골드가 이제 1봉에서 어떤 종가형 캔들을 만들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뭐 장중 큰 이제 어느 정도 추세봉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은봉에 대한 마감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제 추세봉이라는 것은 장대 은봉입니다 여러분들 뭐 별다른 큰 의미는 부여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주봉 상태에서 지금 보게 되고 1봉 상태에서 보게 되면 더 커요 이 시점은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전일 추가 하락에 대한 추가 추세의 캔들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 현 시점에서는 이제 사실 이 캔들이 마감이 되고 나서는 사실 다음날 캔들에 대한 예측이 조금 가능하거든요 다음날 캔들은 아마 이틀 연속 어느 정도 지금 은봉치를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회복기라고 볼 수 있는 약간 좀 잠정기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캔들에 대한 이제 십자형 은봉 캔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팁 하나만 드릴게요 이때 다음날에 종가 마감이 이뤄지고 나서 즉 이제 수요일날에 대한 종가 마감이 이뤄지고 나서 십자봉 캔들이 마감이 됐는데 전일보다 거래량이 높은 캔들이 만들어진다면은 이 캔들이 이 시종가 단위 상당히 붙어있는 구간 쪽에서 가장 크게 매도 저항을 이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뭐 금일 시점 이후 다음날 시점에 대한 캔들까지 뷰를 보시고 만약에 추세를 형성을 좀 지지할 수 있는 추세 지지형 캔들 즉 십자봉 캔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그 캔들에 대한 시종가 단위를 조금 유의 있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오늘 금일 데일리 트레이딩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코멘트 즉 이제 오늘 과연 어디 매수나 어디 매도를 보면 좋을까요 하는데 뭐 현 시점에서는 매수는 많이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가망성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 대응에 대한 단가만 조금 제공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현 시점에서는 현재 지금 하락에 대한 장기적인 추세 때 즉 이제 이러한 추세 구축을 조금 이뤄지고 있는 골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하향성을 띠더라도 이런 식으로 주가가 채널 하나를 구성하면서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추세 채널에 대한 하단선을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금일 시점 내에서 만 1814라인대 밑으로 종가 마감이 나오고 난다면은 내일자는 당연히 이제 추가 포인트에 대한 하락성도 기대할 수 있고 금일 시점에서에 대한 매도 포인트는 사실 지금 1봉에서는 잡기 많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60분봉에 대한 단가 비중을 볼 건데 이게 지금 올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단가 자체가 한 번은 올만한 자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16라인대부터 지금 18라인대에 대한 단가 자체를 크게 고려하고 있는데 1816이요? 네 1816라인대 어차피 지금 추세 자체가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고 이제 장중에서 1봉에서 지지점 즉 보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하락 채널에 대한 하단 구간대가 지금 이탈이 나오고 있죠 이탈 시점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은 애들이 지금 15라인대나 18라인대를 한 번 지지를 해 준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이 지금 현재 장대의 은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캔들에 대한 뷰 자체를 크게 보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2파동 이상 하락세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지금 하단에 대한 추세자를 끊어먹은 장대 양봉이 출현함으로써 이 캔들의 봉중심을 가장 눈여겨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금일 시점에서 어느 정도 기수적 반등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들어온다 즉 1816점 또는 1818라인대 가격대까지 근접하게 된다면은 가격대에 대해서 매도 대응이 조금 많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자격대는 이 한 가지밖에 대응을 못해드리겠네요 네 60분봉 차트로 봐주셨고요 1800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만약에 종가에서 1800선 깬다면 앞으로 조금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는 60분봉 차트 기준으로 1816에서 1818선 사이에서 매도 대응해보자 라고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많은 참고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럼 저희 다음 상품 봐야겠죠 나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 지수가 그렇게 다른 지수 선물에 비해서 크게 올라주진 않고 있어요 현재는 0.4% 가량 올라서 11951선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오늘 나스닥 어떤 뷰 가지고 계실지 팻말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나스닥 관망 주셨습니다 상승을 좀 매수를 걸어볼 만도 한데 그건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맨날 맨날 차트 분석을 진행을 하는 상황이긴 한데 주봉 사항에서 관점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추세 자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호재와 악재가 계속적으로 연달아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사실 긴급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PMCCF라든지 SMCCF 주요 회사체 매입을 할 수 있는 주요 대출 프로그램들에 대한 연말 종료가 어느 정도 거론이 되게 되면서 연장보다는 종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사실 12월에 있을 미증시에 대한 정책 공백기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12월 이후부터 이제 실업수당에 대한 매주 300달러씩 제공했던 그러한 정책도 끝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양책에 대한 힘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부양책을 추가적으로 볼 수 있었던 TCC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토탈케어 프로그램 내 안에 있는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연장이 지금 사실 연장이 되지 못하고 종료가 된다는 시점이 사실 현 시점에 나스닥이라든지 미증시에서는 좋은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저는 이제 하락세를 좀 보여줬지만은 추가적인 백신에 대한 재료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앨런에 대한 이제 그 죄송합니다 이름을 좀 잠깐 까먹어서 제닛 옐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재무장관에 대한 지명 시사점 때문에 주가가 한 번 정도 추가적인 반응을 보여줬지만은 지금 현 시점에서 가격대 틀만 놓고 딱 보자면은 바양성이 지금 제공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11,980선부터 11,820섬까지에 대한 박스급 보압을 아직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게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이격이라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격이라는 내용 자체를 지금 상황에서 크게 접근하려면은 시간이 20, 30분은 걸리기 때문에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렬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 장세가 길어진다면은 사실 초반은 괜찮아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매수가 유리한 상황인데 이러한 조정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매수가 많이 불리해지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뭐 단기분분상에서 펼쳐질 수 있는 고가 노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고가 이후 고가 갱신 이후 박스권을 만드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뭐 고가 갱신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단 쪽에 지금 많이 속해 있는 나스닥에 대한 주가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면은 사실 매수에 대한 지지력보다는 매도에 대한 하락 압박이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어서 뭐 이 박스권에 대한 보합 자체가 크게 무너질 수 있고 지금 하단이라고 볼 수 있는 11,820라인대가 깨지게 된다면은 사실은 이제 단기적인 조정 하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고 보고 있죠 다만 뭐 12월 중순까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현재 시장에 대한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춰준다면은 제가 이거 차트를 제가 저번 주 목요일날 출연하고 안 지우고 왔어요 아 그렇군요? 그냥 이제 이런 틀로 계속적으로 나올 거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방송 다시 돌려보셔도 되긴 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박스 틀 아직도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980라인대와 이제 820라인대 그리고 760라인대에 대한 계속적인 박스 장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980선까지 근접해 오게 되면은 사실 같이 봐야 될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나 오늘 가격대가 오게 된다면은 12,020라인대에 대한 매도 대응이 조금 가장 조금 잘 먹히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11,980 터치하면? 11,980 터치를 하더라도 아마 상승 제한을 계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1,980라인대가 깨지더라도 그 후에 이제 12,020라인대까지 회복이 된다 하는 관점으로 추경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너무 위험한 트레이딩이라고 볼 수 있고 11,980라인대가 깨지더라도 12,020까지는 어느 정도 열어두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저항, 2차 저항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40포인트 정도 되는 구간폭이긴 한데 980라인대 깨지더라도 12,020라인대까지는 한번 열어두고 보셔야 된다라는 게 일단 1차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활약점도 똑같아요 11,820라인대가 무너지더라도 매도 대응을 바로 들어가면 안 되고 11,820라인대를 조금 2차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가격대가 11,764라인대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장중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 몸통이 조금 짧은 형태의 캔들들이 연속적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추세에 대한 대응 자체가 조금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단기 수급에 대한 1분봉, 5분봉 트레이딩은 가능하더라도 2,3일 정도 상승세를 주겠지 하는 오버트레이딩의 관점 자체는 현재 지금 나스닥 시장과는 맞지는 않죠 다우지수나 S&P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스닥보다는 가능성은 있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S&P나 다우는 거의 안 하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냥 나스닥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스닥에 포커스만 맞춰본다면 아직까지 박스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채소 못하더라도 양봉으로 지금 펜 색깔이 지금 파란색인데 양봉 라인 때가 이런 식으로 12,020 라인 때 위로 양봉 종가 마감을 한 후에 매수 대응을 하셔도 되고 그때 아무튼 추세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11,764 라인 때가 무너지는 이제 종가 은봉 마감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박스 대응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라는 게 아직까지는 없어요 즉 빛의 추세로 현재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일 나스닥도 사실 어제와 다름없이 좀 흘러가지 않을까 기대감도 부양책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12월에 있을 주요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투심이 완벽하게 살아있다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시점에서는 박스 대응만 그래도 금일 시점에서 자리값 한번 드릴 수 있다면 오 그런가요? 자리값 좀 주시죠 그럼 여기 단가를 이게 오전에 조금 분석했던 자리거든요 단가 자체를 지금 보게 되면 제가 항상 말했듯이 일목균형표에 대한 관점 자체를 보게 되는데 사실 어느 보조지표든 간에 박스권이 조금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 보기가 많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평균값을 어느 정도 만들어 대부분 이동평균선으로 보조지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 장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캔들은 이렇게 중간값으로 있더라도 이동평균선은 이런 식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장세를 대부분 수급상태 또는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회복기에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시장 자체에서는 보조지표에 대한 활용 자체가 조금 의미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박스 장세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가격대 대비에 대한 대응 자체를 볼 수가 있는데 현재 금일 시점에서 저는 하나의 패턴이 지금 딱 보이거든요 여러분도 딱 매매하신 분들은 여기 한번 내려오면 매수대행을 한번 진행해봐야겠다는 자리가 한번 보이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역해된 숄더에 대한 패턴 자체를 크게 지금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당일 지금 11,890라인대나 80선까지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요? 이때 당시 눌림이 나온다면 이 정도까지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가격대까지 눌림이 나오게 되면 역해된 숄더 패턴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단을 다시 한번 회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11,894라인대부터 11,882라인대에 대한 매수대응이 오늘 가장 60분봉과 1봉상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스닥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비추세권에서 계속 박스권 형태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매수다 매도다 대응을 하기보다는 어떤 선에서 어떤 포인트를 지지해주는지 아니면 깨고 내려가는지를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2,020선을 제시를 해주셨고 만약에 나스닥이 12,000선을 좀 넘어가면 매도 뷰를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해주셨고요 11,760, 11,820선을 깨고 내려가면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오늘 그런데 나스닥 말고 다우나 S&P는 많은 분들께서 거래를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에는 다우랑 S&P가 좀 강하니까 한번 매수를 걸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추위적인 추세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다우 종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메리트가 있겠죠 사실 저는 나스닥이랑 다우랑은 어쨌든 보게 되면 같이 조금 같은 방향성 움직이는 날도 있긴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조금 다르게 트레이딩할 때도 있거든요 둘 다 차트 좀 다르게 해가지고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신 거는 나스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게 되면 틱가치와 틱변동수에 대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시장에서 많이 대응을 해봤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에 대한 관점 자체가 조금 더 트레이딩이 맞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S&P는 네? 아닙니다 나스닥은 여기서 잠깐 정리해보도록 하고 개장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오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일이 지금 급등세가 대단합니다 43.86달러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44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과연 오늘 오일을 어떤 뷰 가지고 계실지 저희가 팻말로 한번 확인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 매수 주셨습니다 오늘 오일 매수 자리가 저는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사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도 똑같이 매수 들어섰어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이제 오페플러스에 대한 이제 회의에서 이제 5월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JMMC 회의가 계속 좀 열어지고 있거든요 그 회의에 대한 주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유가에 대한 감산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연장이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현 시점에서 가격대를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을 때까지만은 40불 라인대에 대한 안착 그리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단기 레인지라고 볼 수 있는 45불과 35불에 대한 이제 월주봉 완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오페플러스가 이제 계속적인 이제 감산 현장에 대한 이제 협정 이후에 사실 5월부터 주가가 크게 지금 올라왔잖아요 유가가 마약사태 이후로 그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이미 지금 자체 내에서 기반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JMMC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뭐 결정적인 내용이 지금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12월 31일 날과 12월 2일 날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JMMC 회의가 한 번 더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고하게 좀 결과값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뭐 영리하게 좀 틀려야 하려면요 지금 유가 절대 매도로 안 무너져요 언제까지 안 무너지냐면은 11월 30일까지는 계속적으로 매수 유지력을 계속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는 계속 눌림 시의 매수 대응에 대한 전략 자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유가 자체가 예전 주봉에 대한 틀을 자체를 보게 되면 그 오펙플러스도 이제 이 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게 45불에 대한 레인지값과 35불에 대한 레인지값을 유지를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줬었어요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보게 되면은 이제 날짜로 이제 월봉 캔디를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들 2평만 빼고 보겠습니다 연결 차트로 보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레인지 범위 자체가 45불이고 저점 라인대에 대한 범위 자체가 35불이에요 근데 왜 45불에 대한 곡점에 대한 제한적인 하락 부간대 제한적인 상승 국민을 줬냐면은 이때 날짜를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2월 3일이죠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로 주가가 크게 무너졌던 시점이 2월 중순부터 3월에 대한 중순까지 주가가 크게 무너지고 되고 실물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근데 유가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물 경제를 대변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자재 자체에 대한 성질 자체가 뭐 이염자성도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은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또 같이 대변할 수 있는 게 비철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구리에 대한 관심 자체도 높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보게 되면은 사실 지금 월봉 자체에서 보게 되면은 구리는 4월부터 계속적인 상승 국민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주고 있거든요 가파르네요 네 상당히 가파르고 이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비철 시장에서 구리가 지금 뜻하는 것은 뭐냐면은 중국에 대한 시장 자체에 대한 수급도 수요도 공급도 수요 회복도 사실상 좋고 그로 인해서 구리에 대한 단가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구리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차이니스 메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국의 수요가 굉장히 높은 하나의 비철 재료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시장과 마찬가지로 유가도 올라가는 현재 국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오펙에 대한 감산 협의 협정도 존재하겠지만은 추가적으로 봤을 때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 이후 주가가 이제 35불, 33불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후에 이제 큰 회복세가 나온 것도 사실 실물 경제에 대한 회복이 나올 가능성이 기대감이 크다라고 같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가에 대한 전체적인 뷰 자체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때가 41.80라인 때부터 41.80라인 때부터 41.80라인 왔다 갔다 했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매수 쪽으로 매수 대응을 하라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고점에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얘는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11월 30일까지는 아직까지도 매수분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자리 같은 경우에는 44.5불 정도 되겠죠 예전 종고점이죠 당연히 만약에 제가 지금 매도 트레이딩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44.50부터 45.20까지 만약에 전체적인 포지션 트레이딩을 한번 들어갈 것 같긴 해요 한번 길게 한번 보자 레인지 범위는 정해져 있고 눌림 시 박스권과 상단과 하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계속 연달아 상승률이 나오고 지지율을 지켜주더라도 상승적인 제한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들과 실물 금제가 아직까지는 다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 때문에 상승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 오늘 금일 시자에서 과연 어디서 매수를 받으면 제일 좋을까 너무 궁금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전캔들에 대한 고점과 종가 라인대에 대한 비중 부분만 보고 대응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43.10라인대부터 43.30라인대가 가장 매수 뷰포인트라기에는 적절한 자릿값이라고 보여지고요 60분분 차트 내에서 보게 되면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43.30라인대와 43.10라인대에 대한 비포인트를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금일 눌림 시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5시에 눌림 시점이 43.30라인대까지 내려왔는데 이건 당연히 전일 전고점에 대한 지지 반등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전일 종가에 대한 종가까지 내려오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약간 생각을 하자면 트레이딩 시점에서 지금 큰 폭으로 나락으로 나오기는 힘들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단기 시점에 대한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전고가 따라잡기라는 매매가 나오는데 그건 조금 나중에 얘기를 하고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된다면 43.30라인대가 살짝 깨지고 나서 43.10라인대까지 내려올 때 이때 1차 매수를 들어가시고 42.90라인대에서 2차적인 매수를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려오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내려오기 힘든데 왜 알려주시는 거예요? 혹시나 모르니까 눌림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농담이고요 오늘 크로드 5일 매수뷰를 주셨는데 43.30에서 43.10 이 라인에서 매수 진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고 만약에 유가가 조정을 받으면 40.10라인 1차, 42.90라인 2차로 다시 한번 매수 돌아볼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오펙플러스가 감산 합의 연장을 연장 합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이 오펙플러스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상당한 상방 뷰 보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구요 현재 말씀해주시는 와중에 3대 지수가 개장을 했습니다 다우존준스 지수가 1% 가량 올라서 2만 9,893포인트 현재 3만 포인트 가까이 바라보고 있구요 S&P500 지수 0.7% 상승해서 3,600선 돌파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은 0.45% 가량 상승을 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상품별로는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을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지금 골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상품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먼저 S&P500 지수입니다 0.68% 상승해서 3,60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입니다 0.28% 상승해서 1만 1,939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크루도울 가격은 상승세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2% 넘게 상승해서 43.94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골드 가격은 하락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1.9% 하락해서 1,802.4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FX도 상승폭 줄여주고 있습니다 0.06% 올라서 1.185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장과 함께 크루도울 가격이 더 상승해주고 골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수 선물보다는 그래도 본장에서 나스닥 지수가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교적으로 현재 개장을 한 이 시점에서 나스닥도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이제 사실 60분봉하고 1봉에 대한 관점이랑 제가 비추위까지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시장에 대한 틀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 기본적으로 트레이딩을 했었을 때 단기 분봉상의 차트를 조금 보면서 대응하는 게 상당히 방법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대부분 차트를 이제 차트에서 보조지표를 놓고 매매를 하셨을 때 대부분 이제 이동평균선 그리고 뭐 MACD, 오실레이터 그리고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아마 쓰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나중에 한번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특히나 이제 보조지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거 한번 싹 한번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뭐 제가 한번 제공을 해드릴 건데 오늘요? 네? 오늘요? 오늘은 할 게 좀 많기 때문에 아 네 다음에 금일 시점에 대한 단계적인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네 금일 저는 외로 이동평균선을 쓰는 것보다 이제 네트 캔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넷망이라고 하는 이제 좀 그물망 차트를 좀 쓰고 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마 이제 다른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차트를 쓰는 이제 다른 증권사의 차트 다른 증권사 차트를 보게 된다면 이제 뭐 조금 상의할 수 있는 부분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이 네트형 캔들이 아마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 그냥 지표가 하나만 세팅을 말씀을 좀 드리고 해도 될까요? 그럼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원래는 잘 안 쓴 잘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이거 뭐 하실 분들은 쓰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다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이게 보게 되면은 이제 유형 속에서 캔들이 봉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 이제 그물망 차트가 하나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로 근데 보게 되면 기본값이 아마 10, 10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이제 이동평균선 10개가 이제 간격마다 10 구간으로 이제 11선 21선 31선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깔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 조금 수치값이 좀 안 맞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수치값 조금 적어두셔서 보세요 시작값은 60 62편으로 기본 시작을 하고 간격은 20일 간격으로 2편 개수는 22개까지만 이런 식으로 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1선 기준으로 2편 개수는 22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게 된다면은 이 그물망에 대한 로직 자체가 이제 뭐 캔들에 대한 이것도 약간 일목근용표에 대해 구름대라는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항상 보는 게 이 주가가 이 안쪽에 있는 뷰를 보는 게 아니라 주가가 이 그물망 바깥으로 있는 뷰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보게 된다면 주가가 지금 바깥으로 빠졌잖아요 근데 그 전에 보게 된다면은 주가가 어디 라인대를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줬죠 그물망 하단선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줬단 말이에요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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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즉 일목근용표에 선행스팬이라고 볼 수 있는 구름대란 약간 똑같은 똑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 그물망의 안에 있는 건 신경 쓰진 않고 상단과 하단을 지지대와 저항대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시는 대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근데 60분봉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특히 지수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1분봉과 5분봉에서만 조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분봉과 5분봉에서만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은 주가가 이때 당시에도 살려놨지만 무너지고 나서 이쪽에서 반등받고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여기 구간대에서 첫 번째 선대 맞고 빠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그물망 상단 맞고 눌림 나오고 하단 맞고 다시 상승 나오는 이런 뷰를 조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플로우를 이제 1분봉, 5분봉 이제 우리가 미장에 들어서게 되면은 사실 변동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다 보니까 조금 짧은 구간에 대한 지지값이라든지 저항값에 대해서 약간 조금 디테일적인 부분을 좀 캐치해서 가져오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일 시장 자체 내에서 보게 되면은 만총 944라인대가 깨지고 이제 5분봉 상에서는 지금 34라인대가 깨지게 되면서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1분분수 같이 하면서 보라했던 자리 있잖아요 80이랑 이제 92라인대인가 여기 매수 대응 한번 해보시면 또 나쁘지 않습니다 패턴 자체가 잘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금일 시장에 대한 뷰 자체도 이 근방에서 매수 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는 눌림을 일단 관망을 하시고요 그리고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변수가 조금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90선이랑 80선 천천히 관망하시면서 대응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표에 대해서 좀 꿀팁을 얻은 것 같아요 저희가 금물망 차트 보는 방법 말씀해 주셨고 오늘 나스닥은 또 1882선에서 한번 매수 진행 가능하다라고 한번 한번 더 이 꿀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나스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준비해 주신 짧은 강의가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사실 나스닥이 아니라 국내 선물 관련 이슈를 항상 제가 방송 나와서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선물 지수를 다 보고 그거에 따른 이슈들까지도 한번 체크를 하게 되면 사실 이걸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어느 정도까지 내용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자 현재 여러분들도 가장 크게 고민하시는 게 나스닥도 나스닥이고 5일도 5일이고 골드도 골드겠지만 국내 선물에 대한 매력적인 요소를 조금 찾으신 분들한테는 사실 국내 선물만한 종목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추세에 대한 지지성과 변수가 많이 없어요 이 종목이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뭐냐면 리얼타임이라고 좀 보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수급에 대한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금일자 외국인 수급 개인 수급 그리고 기간 수급이 들어와서 차익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추가적인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 선물을 차트적인 분석도 들어갈 수 있지만 베이시스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매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 선물에 대한 매력적인 요소가 사실 많은데 변동성이 좀 적기 때문에 좀 나스닥이나 항생하시는 분들은 국내 선물의 재미를 잘 못 느끼지만 너무 안전해서 그렇죠. 너무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있어서 아무튼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현시점 코스피 지수가 좀 놀라웠었습니다 2,600선까지 고가 갱신을 하면서 원래 있던 2,500선까지 갈아치우면서 계속적인 상승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월요일날 장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매수장 추이는 계속적으로 들어보고 있는데 이게 고가 갱신을 하고 나서 유지가 될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었어요 현재 코스피 지수 또는 국내 선물에 대한 바향성에 대한 상승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가 랠리 갱신에 대한 어디 포인트까지 열려 있는가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지분율도 지금 사실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자본이 얼마 정도 또 열려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리포트를 하나 짜서 말씀을 드리려고 내용 자체를 조금 웅장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자체 내에서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남았거든요 3분 남았습니다 빨리 해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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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아직까지 불편한 요인들로 보게 된다면 12월에 있을 미국의 정책 공백기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백신에 대한 사실 불안 요소가 조금 없어졌다 하더라도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불안적인 요인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현재는 보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앞의 내용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감미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현 시점에서 궁금하잖아요. 얼마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는지 유입이. 그렇죠. 지분율 추세를 고려시, 그러니까 현 시점 36%란 말이에요. 36%인데 지분율 추세를 고려시 외국인에 대한 추가 매수리 여력이 얼마 정도 있을까라고 보는 건데 글로벌 통화 내 원화 강세가 강세 추세가 현재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죠. 달러, 원달러 대비에 대한 강세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외국인의 코스피 지분율도 증가하는 경향이죠. 왜냐하면 시장 자체 내에서 어떤 증시권에 대한 주식을 살려면 그 나라 통화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달러 대비 좀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주식시장이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현재 지분율은 36%대를 가지고 있지만 추세선은 37.4% 정도로 하위를 하고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가 자료 제공해 드릴게요. 그래서 추세선의 수준의 지분율을 회복을 가정한다면 외국인의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25조가량의 추가 매수 여력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25조가량 들어오면 정말 엄청난 하방 지지를 받는 거겠네요. 그렇죠. 하방 지지를 받아주고. 상방까지. 상방까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수급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소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보는 포커스가 여러 가지가 존재하겠지만 가장 큰 거는 실물 경제에 대한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회복. 이렇게 아토마스터는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국내 증시도 지금의 사상 최고치를 넘어선 정말 기록적인 수치가 다시 한 번 써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톱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 좀 길지만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이 방법이 어려우시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한 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아토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거점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를 적용할 부분도 재구는 효 Bit. 다음 영상에서 제공하는 주식에강滞 Gas Racing